안녕하세요. 글빵먹는 여행작가 빵작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를 비워두었다가 여행작가 반을 시작을 합니다. 여행작가에 관심있는 분도 많고 저도 의뢰를 받아서 강의를 하곤 했는데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또 강의로 하기에는 여러가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행작가에 관심있는 분들께 강의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취재와 출사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수강료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면 괜찮죠? 이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잠깐 앉아있어 보세요. 오늘은 여행작가라고 다 같은 여행작가가 아니던데?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행작가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행도 좋아하고 사진도 그냥 그런 대로 잘 찍는데 이왕이면 여행작가가 돼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볼까? 뭐 이런 계획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여행작가에 어떤 여행작가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저는 여행작가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우선 행복한 여행작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행복한 여행작가일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한 여행작가로 여행작가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멕시코 여행을 다녀와서 그 감동을 그냥 잊혀지게 하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싸이월드가 대세에서 살짝 끝물을 타고 있을 텐데 제 부산수가 이제는 블로그를 하셔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당장 블로그를 개설하고 매일매일 멕시코 여행기를 올렸습니다. 물론 행복한 여행작가의 채널이 블로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기장이든 자신만의 문집이든 어딘가의 여행글을 쓰고 있다면 이미 행복한 여행작가입니다. 행복한 여행작가로서 여행을 복귀하고 정리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 더하기 그것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회가 섞이면서 여행의 감동이 배가가 됩니다.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방구석 여행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한 번 다녀왔던 여행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제주여행 수기 공모전 심사를 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서 정말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행작가의 팬이자 가장 큰 독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제 글을 다시 읽으면서 혼자 감동받고 혼자 울기도 하고 이때 쓴 글들을 다시 쓰지 못해요. 이유는 뒤에서 또 나올 텐데요. 아마도 전업 여행작가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글을 행복하게 쓰는 동안 때로는 제 포스팅이 네이버 첫 페이지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예산이나 스케줄 관련해서는 쪽지로 보내시거나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바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로 치면 약간 떡상 같은 그런 사건인데 제가 그런 걸 기회로 삼아서 뭘 해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런 소통들을 열심히 했으면 제가 프리랜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빨리 얻었을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와서 후회한들이죠.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행복한 여행작가일 때 글을 제일 많이 썼고 훈련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여행작가의 시기는 아주 아주 중요하고요. 나는 그냥 글을 씀으로써 이미 충분히 힐링이 되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소개하는 세 부류의 여행작가가 어떤 발전의 단계나 뭐 글의 스킬에 있어서의 상중화를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말 행복한 여행작가 분들의 글이 정말 정말 좋을 때가 많거든요. 자, 두 번째는 돈 버는 여행작가입니다. 바로 덕업일치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여행도 많이 다녔고 사진도 많은데 여행작가가 돼서 돈을 좀 벌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찰떡받지 않고 몇 년 전에 나도 여행작가 해볼까? 뭐 그런 책도 나온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여행도 하고 돈도 버는 여행작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제목이네요. 제목이 기네요. 보니까 또 저자가 제가 아는 분이시네요. 현재는 절판 상태인데 제가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다른 기회에 이 책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겠네요. 그냥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2010년에 회사를 때려쳤고 2011년에 저는 여행작가가 아니라 글쓰기 책을 내면서 저자가 됩니다. 비즈니스 글쓰기 상식사전이라는 책을 내면서 저자가 됐고 2012년에 드디어 세계여행 에세이를 냈네요. 그러고 보니까 10년이 됐네요. 2013년부터 5년간 주간지 머니에스 처음 시작할 때는 머니위크였는데 제호를 바꾸는 동안 제가 매주 여행지를 소개하는 한 700스팟 정도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ISBN이 있는 단행본 쉽게 말해서 그냥 온오프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이죠. 그런 책은 한 7권 정도 나왔고요. 그 밖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관광공사, 기업의 마케팅 서적, 잡지 연재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굉장히 꾸역꾸역 힘들게 힘들게 여행작가가 된 케이스고요. 보통은 행복한 여행작가 시절에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회에 본인이 원하고 응할 경우 말이죠. 돈 버는 작가의 돈 버는 방법은요. 단행보를 쓴다거나 연재를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또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자문, 심사, 방송 등등 글을 쓰는 일과 더불어서 여행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돈 버는 여행작가와 행복한 여행작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물론 돈을 벌고 돈을 벌지 않고의 다른 점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행작가가 되면 글을 의뢰받게 되는데요. 대개는 편집자 또는 기획자로부터 의뢰가 옵니다. 이렇게 의뢰받는 글들은 이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솔직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쓴다는 건 아니에요. 목적에 맞춰서 강조하거나 꼭 해줘야 할 말과 필요 없는 말이 생기는 거죠. 그 목적에 맞는 글을 쓰기 위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즉 여행지를 바라볼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뀌죠. 행복한 여행작가일 때는 행복한 여행입니다. 그렇지만 돈 버는 여행작가는 취재이거나 출사이거나 이렇게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SNS는 어떤가? 물론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등 개인의 채널로 운영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블로그에 여행글 쓰면서 돈도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채널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기장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업전선에 나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NS 목적에 따라 여행글이 달라지겠죠.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에서 돈 버는 여행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하신다면 기획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대로 철저히 움직이셔야 돈 버는 여행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돈 버는 여행작가 되시는 경우 정말 존경해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쩌다 여행작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여행작가예요. 원래 여행작가가 주업이 아닌데 다른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내면서 여행글을 쓰고 그것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의 여행글은 대부분 여행 에세이죠. 여기 나와있는 김현수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여행할 권리라는 에세이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읽었어요. 이게 2008년인가 그래요. 왼쪽에 있는 밤은 노래한다 라는 소설은 오히려 제가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재작년쯤에 읽은 것 같아요. 이 밤은 노래한다 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중국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좀 지내셨던 적이 있는데 이 여행할 권리 책에 그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모라부카미아 루키 소설가도 굉장히 많은 여행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워낙에 또 다작을 하시는 분이고 또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세계적으로 많은 분이죠. 여행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김영화 작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분 역시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또 여행을 하는 동안 또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치밀한 글쓰기를 하는 작가입니다. 김영화 작가의 여행의 이유는 정말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있죠.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정말 팬인데요. 네 원진님. 유튜브 원지의 하루를 운영하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고 이분 영상 보면 저의 옛날 여행들이 자주 소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도 되게 여행은 하지만 겁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집 좋아하고 또 약간 식성도 비슷하고 원지님이 기분 나빠하시려나?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원지님. 이분이 책을 냈죠. 책을 냈고 그 책이 또 여행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본인의 일을 잘 하지 못했다면 출판사가 책 한번 써보시죠 라고 제안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행업 종사자나 여행 블로거나 인플루언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이나 유명인 이런 분들의 여행 에세이들을 우리가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여행 작가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보시다시피 행복한 여행 작가와 돈 버는 여행 작가와 어쩌다 여행 작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겹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행복한 여행 작가의 행복한 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여행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여행은 성공한 여행과는 또 다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좋은 여행, 좋은 글과 사진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좋은 여행 하시고요. 자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다른 편에 대한 기대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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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